목표 달성. 스티벌이 부족합니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냐? 아우C 아, 뭔가 뼈 안에서 뭔가 그거 한 대? 다카스탄 같은 거 먹었을 때 싸함 그런 게 느껴지는데 파스 붙었을 때 약간 싸함? 경고도로 위치한 이곳이,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지자 regime의 인고와 angstellen 모든 것을, 지자 F-2를 마셨다. 지자 G-1을 물고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지자 G-1을 확보하는 의사에 기계할 예정이다. 지자 G-1을 쪼핑하자. 지자 G-2을 이렇게 다는 것을 받아내약니다. 지랄대의 선을 수준으로 자세히 늦은 것 같으세요. 지자 G-2를 수준으로 가지면서 대기해 공격을 낸다고 하십시오. 이 province 이런 방향으로 Ce-2를 악쇼한 것 같습니다. 터뜨린다 목표 2. 전투를 공격받으십시오. 내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이동! 전투 준비 완료! 내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전투 준비 완료! 목표 달성. 영영을 내려주십쇼! 악천 준비 완료! 악천 준비 완료! 유래난이 부족하다고 하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선생은 채찍받을 수 없습니다. 악천 준비 완료! 악천 준비 완료! 악천 준비 완료! 영영을 내려주십쇼! 영영을 내리시죠! 아니, 다운드가 어떤거 하려고 했나? 유래난이 부족합니다. 공격선생은 일렐 meats, 심장over을 맞나hus기 전 firegang sus,ielmys! Dev 목표 설정! 입도에 영역을 내리시죠. 갑니다! 영역을 내리시시오! 영역을 내리시시오! 이동! 계획이 있습니다. 컵 끝! 겉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시오! 겉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시오! 다시 견려합니다! 목표 위치는 겉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겉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를 내리시는 것은 목표 2. 목표 1, 2개. 19. 전진 앞쪽! 목표 3점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갑니다! 말씀하시죠! 갑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갑니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노을이 기울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시리라! 목표 재경을 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위치는? 공격을 주십시오! Ment지사말이 내려주십시오! 공격을 주십시오! 유리군 사령관에 유 swing을 내리십시오! 공격을 하시리라! 공격을 하시리라! 공격을 하시는 거입니다! 목표 1. 목표 2-2 목표 2. 목표 달성. 목표 2. 목표 3점. 목표 9000원 목표 2. ㄷㄷ 목표 2. 목표 달성. 2건이 큽니다. 5-6 핵심을 누르셔야 합니다. 목표 2. 하나님의 체크가 힐링되었다면, 다시 마우시기 길을 시켜보십시오. 작전, 고등학교, 수술군의 기술을 부정했습니다. 공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격이 높습니다. 1단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 군대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잇따라. 전제 적용이 맞췄습니다. 경고 – 경고 – 경고 –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에 있는 강력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면역 절차장이 좌측해ר. 목표 1. 4선이 공격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씨 본진 요거 땜에 끝났네 자리빨 없다던데 믹서지 기준 후, 그는 다행히 안을 때 나의 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다면 이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못한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재발급은 안전한 지급 기준으로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를 타고 있는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면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저장에 이동할 수 있는 공격력이 없어지는 공격력이 없어졌습니다. 목표 1, 2단계. 목표 2. 전폭목을 집중하여 공격을 방지하는 슬라이빙에 정리해봅니다. 뇌기 수술이 있습니다. 바닥에 강력한 상자에 박동무 기준을 공개 한다는 것을 제공해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십니까? 적극적인 공격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목표 1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목표 설정. 4-5-7-0. 목표 달성. 내 대기관념이 가르치다... 목표 설정! 휴가가 전차를 낚시하겠다고 한다. 그대가 뒤집어 놓고, 늦은데 흥미로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죽을뻔. 아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굴렀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공격 위치는?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 뻔했네. 어 하자. 아 개유리한거 질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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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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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황이 나왔죠?